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읽기 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그 자기개발수 중에서 시크릿 이란 책 기억나시나요?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였죠 그 시크릿 이란 책을 쓴 론다 번의 15년 만의 신작입니다 바로 위대한 시크릿 인데요 시크릿에 대한 그 보다 깊은 이해라고 할까요 시크릿에 대해서 미처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 위대한 시크릿에 모두 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개발수에 관심이 있거나 시크릿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은 이 위대한 시크릿 이란 책을 꼭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이 위대한 시크릿에 담긴 시크릿의 비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론다 번은 15년 만에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과연 해줄까요? 일단 책의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전혀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든 왕이든 상관없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다 자아실현의 전제조건은 없다 자아실현은 수년간 영적 수행을 거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술과 담배에 빠져있던 사람도 할 수 있다 데이비드 빙엄 컨니셔스 TV 시크릿에 대한 뭔가 그 이해를 돕는 명언들인데요 여러분들이 대학을 나왔던 나왔던 고등학교를 나왔던 나오지 않았던 혹은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간에 여러분들이 자아실현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학을 나왔던 게 더 유리한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도 졸업 못했다고 해서 불리한 것도 아닙니다 자아실현을 위한 전제조건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누구나 자신이 꿈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 이 사실을 받아들인 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나는 못 때문에 안 돼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저래서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뭔가 나는 내가 꿈꾸는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책을 읽어도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론다퍼는 이 책의 앞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든 간에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든 간에 어느 학교를 나왔든 간에 그런 거와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 모두는 자아실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아실현을 한다는 것은 특정한 누군가를 위해서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누가 됐든 간에 누구나 쉽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술과 담배에 빠진 사람들조차도 할 수 있는 것이 자아실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꿈꾸는 삶이 있으시다면은 그 꿈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것들을 모두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왜? 자아실현에는 어떤 조건이나 존재조건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먼저 받아들이셔야 돼요 난 안 돼 난 뭐 때문에 안 되라는 생각을 버리시는 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왜 그토록 소수의 사람만이 그 진실을 발견했을까 왜 대다수의 사람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지 못했는가 어떻게 수십억 명의 사람이 우리의 행복에 그토록 중요한 무언가를 놓친 것일까 우리가 그 위대한 비밀을 발견하지 못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사소한 장애물 때문이다 바로 믿음이다 그 단 한 가지 믿음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발견을 할 수 없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곧 우리의 몸과 마음이라는 믿음이다 우리가 꿈꾸는 것들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그건 바로 우리의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나 자신이 내 몸과 내 마음이라는 그런 믿음 지금 보이는 제 얼굴 제 마음 이런 것들이 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거울을 딱 봤을 때 보이는 얼굴 몸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몸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보이는 이 모습 이 눈, 이 코, 이 입, 이 얼굴 이런 것들이 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발견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내 모습, 내 몸, 내 마음이 나라는 그 잘못된 믿음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발견을 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부터 버리셔야 돼요 아 이건 내가 아니다 나는 이런 몸뚱아리, 이런 마음이 아니다 나라는 존재는 이런 몸과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눈앞에 보이는 이 몸뚱아리가 나 이 마음가짐이 나라는 그 믿음 때문에 나는 뭐 얼굴도 못생겼는데 나는 뭐 이렇게 뚱뚱한데 내가 어떻게 뭐 배우를 하겠어 내가 뭐 어떻게 다른 사람 앞에서 뭐 얘기를 할 수 있겠어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다 이 눈앞에 보이는 이게 나라는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들이 자아실은 하는데 방해를 만들어줍니다 방해를 만드는 거예요 이 몸과 마음은 그냥 이 몸과 마음인 것 뿐이에요 이게 나라가 아니에요 그 사실을 깨우쳐야 돼요 이걸 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믿음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는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이 뚱뚱하기 때문에 내가 뚱뚱하다는 그 생각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않겠죠 왜? 이 눈앞에 보이는 뚱뚱한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잘못된 믿음이고 이걸 버리셔야 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장애물을 치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곧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 몸과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뭐 뒤에서 계속 얘기할 겁니다 일단은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가 곧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아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이란 그 믿음 때문에 나는 내가 꿈꾸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 라는 겁니다 좀 어렵죠? 뒤에 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조금씩 감이 잡히실 거예요 감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당신이 아닙니다 책을 먼저 읽어드리면 당신은 불만 가득한 생각이라고 해보자 그렇다면 그 불만이 사라지면 당신도 사라질 것이다 당신은 생각이나 느낌, 감정이 아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것들이라면 그것들이 사라질 때 당신도 사라져야 한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들이 지나간 후에도 여전히 존재한다 당신은 생각 이전에도 존재했고 감정과 느낌 이전에도 존재했으며 그 모든 것이 사라진 후에도 완벽히 온전하게 남아 있다 잘 살펴보면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는 생각과 감정, 느낌을 경험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 자체는 아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찾지 못하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 몸과 마음은 무척이나 설득력 있는 조합이기 때문이다 마음은 끝없이 생각을 늘어놓는데 그 중 대부분은 나는 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다 마음이 곧 나 자신인 것처럼 늘어놓는다 게다가 우리 몸의 모든 감관 역시 마음에서 오기 때문에 몸이 곧 나 자신이라는 믿음이 강해지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 맞습니다 내가 막 화를 내요? 이렇게 화를 내는 게 나라고 생각하죠 내가 막 뭐 어떤 거에 대해 불만이 많아요 불만스러운 게 나라고 생각하죠 내가 어떤 걸 볼 때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요 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나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생각이나 느낌, 감정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화라면, 화가 많은 사람이 해볼게요 나는 화가 많은 사람이야 뭐 이렇게 보통 많이 얘기하죠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화가 사라졌어요 화를 내지 않는 순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화가 사라졌어요? 그럼 나도 사라지나요? 나는 그대로 남아있죠? 화를 내고 있는 사람이 나는 아니고 화가 많은 사람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의 동일시가 된다면 화가 풀어지고 화가 사라지면 나도 사라져야죠 하지만 그렇지 않죠 나는 그대로 남아있죠 화는 화일 뿐이에요 화라는 감정은 그냥 화라는 감정인 거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론다 번의 이야기는 명확해요 여러분들은 생각이나 느낌,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그것들이 사라질 때 여러분도 같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여러분은 남아있잖아요 그 화가 다 풀리고 난 후에도 여러분들은 어쩌구니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화가 나기 이전에도 존재했고 화를 내는 중에도 존재했고 화가 다 풀린 후에도 계속 존재합니다 화라는 것과는 완전히 무관하다는 거예요 뭐 화를 하니까 조금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배고픈 게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배고픔도 감정이죠 배고픈 게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난 배고파 뭐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그 배고픔 역시 감정일 뿐인 거예요 배가 고프지 않았을 때도 여러분이 존재했고요 배가 고픈 중에도 여러분 존재했습니다 그쵸? 배고픔이 사라지는 거여서 여러분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배고픔과 상관없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생각과 많은 감정과 많은 느낌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 그 감정, 그 느낌이 곧 우리 자체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찾지 못하는 것도 사실은 이해 못할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 교육을 받아왔냐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 자신이라고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몸, 내 감정이 나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사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설득력이 있죠 어? 내가 누군가 날 때려요? 아프죠? 아픔을 느낍니다? 아 아파 아픈 게 나인 것처럼 느껴지죠? 아주 현실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과 마음이 나라는 이 말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직접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론다 번입니다 우리가 끝없이 생각을 늘어놓고 우리가 끝없이 감정을 느끼잖아요 많은 감정을 느끼죠? 그때 항상 우리는 나는 뭐뭐해 나는 뭐뭐해 나는 화가 나 나는 배가 고파 나는 행복해 나와 감정을 항상 밀접하게 연결시켜 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감정이고 내가 몸이고 이게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이 꼭 나 자신인 것처럼 생각을 계속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감정과 동일치하는 것은 사실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자연스럽고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게 론다 번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진정한 모습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론다 번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당신의 성격은 끊임없이 변한다 그런데 성격이 곧 당신이라면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화가 난 사람인가? 다정한 사람인가? 불만이 많은 사람인가? 짜증이 난 사람인가? 아니면 친절한 사람인가? 그 전부가 당신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당신은 그 전부가 될 수 없다 만약 그렇다면 화가 난 사람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지 않은가 화난 사람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불만이 많은 사람이 진짜 당신이라면 그 사람이 사라질 때 당신의 일부도 그와 함께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지 않은가? 당신은 화가 난 사람이 있기 전에도 그 자리에 있었고 화가 난 사람이 사라진 후에도 그 자리에 있다 당신은 불만 많은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도 여기 있었고 그가 사라진 후에도 여기 있다 그러므로 변화하는 기분이나 성격은 분명 당신이 아니다 성격은 유용한 도구지만 당신을 정의할 수는 없다 당신의 진정한 모습은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 자신을 훨씬 뛰어넘는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의 잘못된 모습이기도 하고 극히 작은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진짜 모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을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게 나라고 생각하죠 아 화가 난 게 나야 행복한 게 나야 슬픈 게 나야 기쁜 게 나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계속 얘기했지만 그 기쁨이라는 감정, 슬픔이라는 감정, 화가 분노라는 감정 이런 감정이 사라진 후에도 여러분이 남아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게 이 감정과 나는 상관이 없는 거구나 이 감정과 나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구나 나는 그것과는 다른 존재구나 라는 걸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이제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 나라는 존재는 대체 무엇일까 나는 누구일까? 이러는 거 하게 되겠죠 여기서 롱다버는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 자신을 훨씬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모습, 보는 모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대단하고 훨씬 더 거대하고 훨씬 더 놀라운 게 여러분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거 사실을 일단 아셔야 돼요 그 사실을 깨우치셔야 됩니다 아 나는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야 나는 게으른 사람이야 이건 다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게으름이 사라진 후에도 여러분은 계속 존재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보다 훨씬 더 부지런할 수 있고요 훨씬 더 극면할 수 있고요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게으르다는 그 믿음 그 감정을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동일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는 게으른 사람이야 이걸 믿어버리고 여러분들은 실제 게으르게 살아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게으름과 여러분은 전혀 상관없다라고 계속 롱다버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하고 거대한 존재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대체 무엇이냐 롱다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곧 알아차림이다 이 알아차림이라는 단어가 이 위대한 시크릿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일을 하셔야 되는데요 한번 일단 이 책을 읽어드릴게요 당신은 당신이 이 책을 읽고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를 알아차립니다 당신이 있는 방을 알아차리고 당신의 이름을 알아차립니다 당신의 몸과 당신이 입고 있는 옷, 당신의 호흡, 몸의 감각을 알아차립니다 당신의 입천장을, 발바닥을, 손가락들을 알아차립니다 당신의 마음을, 머릿속 생각을, 그리고 당신의 감정과 기분을 알아차립니다 결국 그 알아차림이 없다면 당신은 삶의 그 어떤 것도 알거나 경험할 수 없다 여러분은 대체 무엇이냐, 나는 대체 무엇이냐 했을 때 그것은 알아차림이라는 거예요 알아차림 알아차림이라는 게 뭐죠? 어?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이걸 아는 거죠 뭐 불교에서 깨우침, 깨달음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뭐 그런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제 해석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제가 이 책을 다 읽었을 때는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걸 느끼는 거죠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구나 이걸 알아채는 거죠 내가 지금 기쁘구나 이걸 알아채는 거죠 내가 지금 뚱뚱하구나 알아채는 거죠 이 알아채는 그 자체가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뚱뚱한 사람이 여러분이 아니라 뚱뚱하다고 알아챈 게 여러분이라는 거죠 되게 헷갈리죠? 되게 어렵죠?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죠? 한 번에 이해할 수도 없고 제가 이해한 것을 설명을 계속 드리지만 저 역시도 이걸 100% 이해했다고 얘기할 수 없고 제가 이해한 것까지만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 책을 두 번 세 번 읽으면서 론다번이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좀 더 깊숙이 이해를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론다번은 우리 자신은 알아차림 그 자체라는 겁니다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내가 슬프구나 내가 기쁘구나 그래서 이 책을 계속 읽어나간다는 건 뭐냐면요 이 알아차림이라는 키워드 알아차림이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탐구하고 깨달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 책에서 론다번은 이 알아차림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계속 두 번 내지 세 번을 통해서 이 책을 뒷부분까지 끝까지 리뷰를 해드릴 텐데 계속 이 책에서는 이 알아차림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내가 누구냐 나는 알아차림이다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은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느끼는 생각 이것을 나는 알아차리고 있는 거다 내가 기쁘다면은 이 기쁨을 알아차리는 존재가 나인 거죠 기쁜 게 내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슬퍼서 울고 있다면은 이 슬프다는 사실을 슬프다는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는 게 나인 거지 슬픈 게 나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알아차림이 없다면은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것도 알거나 경험하거나 느끼 인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고 있잖아요 유튜브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는 게 여러분 자신입니다 유튜브를 보고 있는 게 내가 아니고 유튜브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는 게 나라는 거예요 약간 조금 나와 나 자신이 거리를 두는 느낌인데 계속 예치해서 제가 반복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위대한 시크릿의 명언들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발견을 가로막는 것은 단 하나의 믿음이다 그것은 우리가 곧 우리의 몸과 마음이라는 믿음이다 처음에 말씀드린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여러분과 관련이 없다 이런 몸과 이런 마음을 알아채는 게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가로막고 있다 라는 얘기죠 당신은 당신의 몸이 아니다 몸은 당신이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이다 몸에는 의식이 없다 여러분이 거울을 보셨을 때 보이는 그 얼굴 그 몸뚱아리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알아채기 위해서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하는 거예요 도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체 여러분들이 느끼는 마음 이런 것들은 다 도구예요 여러분의 도구일 뿐이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일시 시키면 안 됩니다 당신이 곧 당신의 몸이라는 믿음은 인류와 가진 가장 큰 두려움 즉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만든다 여러분들이 거울을 봤을 때 보이는 그 사람 그 몸뚱아리 그 신체가 여러분 자신이라는 이게 나라는 그 믿음이 그걸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나는 언젠가 죽는다라는 믿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내가 몸뚱아리가 있습니까? 이 몸뚱아리가 언젠가는 죽겠구나 언젠가는 이제 썩어서 자유는 돌아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체 이게 나라는 그 생각 때문에 죽음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 나는 언젠가 죽겠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고 그러면은 아 나 죽고 싶지 않아 이런 두려움을 스스로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 어디서 비롯된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몸이 여러분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진정한 당신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사라진다고 해서 몸이 썩는다고 해서 몸이 다 흐르고 된다고 해서 여러분이 사라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이 아니다 마음은 오직 생각일 뿐이다 생각이 없으면 마음도 없다 여러분들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이라는 게 이 심장에 있다고 하잖아요 이 마음이 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하지만 이 마음 역시 그냥 생각에 불과한 거지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생각하는 것뿐이란 거예요 당신의 생각, 감각, 감정이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들이 끝날 때 당신도 사라질 것이지 않은가 계속했던 얘기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생각,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 여러분이 지금 이 딱 터치를 하는 그 감각 이런 것들은 여러분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것들은 여러분이 아니다 라는 거죠 당신의 몸과 마음이 우리가 인간이라고 부르는 것 즉 상상 속의 자아를 구성한다 인간은 당신이 경험하는 것이지 당신 자체가 아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믿음에 집착하는 한 우리는 결코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 아까 말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이는 여러분의 몸 이거에 집착하는 순간 나는 언젠가 죽는다고 생각하죠 언젠가 죽는다고 생각하고 두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두려움을 느끼는데 행복해질 수 있나요? 행복해질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뭐 여러분의 몸을 경험하고 마음을 경험하고 인간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것들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내 몸과 내 마음과 뭐 이런 것들이 내가 아니다 이 사실을 깨우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의 제약을 받음으로써 스스로의 평범하고 한계에 많은 인간일 뿐이라고 오해하고 있다 당신의 진정한 모습에는 한계가 없다 이는 그 어떤 것도 당신을 좌지우지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여러분들이 하지 못한다는 생각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불가능이라는 것은 다 여러분이 스스로 믿기 때문에 그렇게 생기는 거고 그 믿음으로써 여러분들은 불가능한 것들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사람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왜? 스스로 불가능한 것을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아까 제일 처음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자아실현을 하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여러분 누구든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자아실현는 내 몸과 내 마음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치는 거 내 몸뚱아리와 내 마음이 곧 나 자신인 것은 아니다 이 사실을 깨우쳐야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한계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얼굴을 못생겼다고 해볼게요 못생기는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게 나인 거예요 거울을 봤어요 아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냐 아 나는 영화 배우 연예인은 못하겠다 라고 생각하겠죠 얼굴이 못생겼으니까 그 생각을 가지는 순간 스스로 아 이거 못해 난 영화 배우 못해 연예인은 하기 힘들겠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그 꿈을 그 자아실현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얼굴이 이게 나고 이렇게 이렇게 생겨서는 나는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영화 배우를 연예인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얼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몸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건 얘기했잖아요 그건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이 도구는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자꾸 동일시하지 마세요 아 이 못생긴 얼굴이 나야 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못생긴 얼굴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이 얼굴은 그냥 내가 아니라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도구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이 얼굴을 바꿀 수도 있고요 이 얼굴을 가지고 뭐 배우를 할 수 있고 연예인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배우를 할 수 없고 연예인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나는 얼굴을 못생겨서 배우를 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믿음이 여러분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겁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 전체를 알아차려왔다 알아차림은 당신의 삶에서 지속되는 유일한 것이었고 여전히 그렇다 그 알아차림이 바로 당신의 진정한 모습이다 당신이 곧 알아차림이다 여러분들은 알아차림이라는 거예요 알아차림이 나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고 앞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 알아차림 자체가 나라는 것을 아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유튜브를 보고 있구나 이 사실을 알아채는 게 나라는 거죠 내 몸뚱아리, 내 마음 이런 것들이 내가 아니고 내가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네? 이걸 알아차리는 거야? 내가 지금 슬프네? 내가 행복하네? 이 알아차리고 있는 게 나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위대한 시크릿의 핵심이에요 알아차림이 없이는 삶의 그 무엇도 알거나 경험할 수 없다 당신의 삶을 알아차리는 것은 당신의 몸도 마음도 아니다 알아차림이 당신 삶의 모든 경험을 알아차린다 몸과 마음, 이름과 살아온 이야기 과거와 기억, 믿음과 생각이 없다고 상상해보라 남아있는 것이 바로 알아차림이다 우리는 보통 우리 생각과 우리가 인식하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인다 그래서 늘 현존하는 알아차림을 놓친다 론다 번이 계속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의 몸과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이 아니라고 그럼 보세요 이런 것도 내가 아니야 이런 게 내가 아니라고? 나는 대체 뭐야? 내가 살아온 게 내가 아니고 내가 보이는 게 내가 아니고 내가 지금 느낀 게 내가 아니라고? 그럼 남아있는 게 뭐죠? 그 것을 방금 알아차린 그 사실 그 나, 알아차린 내가 결국은 그건 거죠 이런 말 했잖아요 그 소크라테스 이런 말 했잖아요 나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이제 모른다는 사실만 알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지금 그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 나, 그게 나인 거죠 데카르트가 얘기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하고 있는 그 상태 내가 생각하고 있구나 그 알아차림이 그건 나구나 데카르트가 얘기한 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차리는 그게 여러분인 거예요 지금 뭐 느끼고 생각하고 이게 여러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우리 생각과 우리가 인식하는 것에만 관심을 기린다 그래서 늘 현존하는 알아차림을 놓친다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 이것에만 여러분들의 모든 관심이 쏠려있기 때문에 늘 알아차림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알아차림은 여러분들이 자고 있을 때도 현존합니다 나는 알아차리고 있는가? 라고 자문하면 즉시 알아차림이 인식될 것이다 알아차림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 언제나 존재했다 알아차림 이외의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지거나 죽는다 우리가 모든 나이에서 나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 삶 전체를 지켜봐오 알아차림이라는 영원한 나이다 알아차리고 있는 게 자체가 여러분이란 거예요 아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냐 이거 알아차리는 거 행복하고 싶다면 세상 밖으로 시선을 돌리지 말고 내면을 살펴야 한다 우리가 찾는 모든 것은 그 방향에서만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위대한 시크릿을 가지고 첫 번째 리뷰를 했는데요 제가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느낀 것 생각하는 것을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건데 가장 좋은 건 이 책의 원문을 보신 게 제일 좋고요 그게 아니라면 제 영상을 좀 보시면서 계속 활발하게 제가 생각하는 것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을 서로 댓글을 통해서 공유하고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계속 깨달아가는 과정이고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건 제 해석인 거지 론다 번이 이야기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최대한 책을 읽고 이해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같이 위대한 시크릿에서 심층적인 이해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새로운 위대한 시크릿 내용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